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드디어 2019년 황금 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21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복합성의 민감성 피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브랜드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1월 살까 말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VDL과 팬톤이 매해 출시하고 있는 콜라보 컬렉션이죠 바로 립인코랄입니다 아이섀도우 팔레트와 립스틱, 블러셔 특히 올해는 브러쉬까지 출시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쿠션과 프라이머를 제외한 모든 컬렉션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봤습니다 이번 2019년 팬톤에서는 대표 컬러를 립인코랄로 선정했는데요 해양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후초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보호 인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선정했다고 합니다 먼저 아이섀도우 팔레트 립인코랄이라는 이름답게 메인 컬러 코랄을 중심으로 다양한 음영 메이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는데요 제형은 파우더리하고 발색은 살짝 연해서 데일리용으로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뮤트톤에 가까운 색도 많아서 웜톤부터 뮤트톤까지 두루두루 사용이 가능한데요 무엇보다 코랄 섀도우는 블러셔 대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만큼 색도 예쁘고 제형도 곱습니다 지금까지 그린, 울트라, 바이올렛 등 매해 다양한 팬톤 컬렉션을 출시해온 VDL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립인코랄이 저에게 가장 어울리는 컬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립스틱인데요 립스틱은 총 4가지를 발색해봤습니다 그런데 제형이 밀리고 각질 부각이 다소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전체적인 립컬러에 화이트톤이 많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톤을 화이트 프라이머로 보정해주거나 아주 밝고 화사한 17호 이상의 톤이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러셔의 경우 리퀴드 타입인데요 잘 흔들어 사용해주면 촉촉하게 윤광 표현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웜톤에 잘 어울리는 코랄톤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601번 립인코랄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요 블렌딩도 잘 되고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주면 파운데이션 위에서 제형이 흩어지지 않고 예쁘게 머물러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브러시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모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잘 휘어지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컬렉션이 아닌가라고 느꼈고요 다만 창의성이나 독창성은 다소 떨어진다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있는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매하러 갔을 때 이것저것 그냥 담다 보니까 20만원이 홀쩍 넘더라고요 가성비를 생각해봤을 때는 다양한 색을 데일리로 활용해볼 수 있는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리퀴드 치크 중에 601번 리빙코랄 컬러 웜톤이신 분들에게는 아주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이 외에 나머지 컬렉션 제품들은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VDL 팬톤 컬렉션 리빙코랄은 글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 립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메이블린의 슈퍼스테이 립잉크 뉴욕시티입니다 가격은 16,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메이블린에서 오랜만에 새로운 립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게다가 매트 립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글로시 타입보다는 매트 립을 선호하는 편이라 바로 사용해봤습니다 발색은 매우 진한 편인데요 꾸덕하고 살짝 끈적이는 사용감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술에 바르고 나서인데요 휴지에 걷어내고 입술을 대어 픽스를 시켜도 계속해서 끈적임이 남아있더라고요 입술이 서로 쩍쩍 붙을 정도로 남아있어서 결국 투명 파우더 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입술에 바르면 매우 빨리 건조가 되기 때문에 블렌딩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피부톤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면서 경쾌한 레드 컬러들인데요 색깔은 피부를 화사하게 만들어주지만 제형이나 사용감 면에서 불편한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입술에 바른 곳과 안쪽에 발리지 않은 곳의 경계가 뚜렷하게 생겨서 손이나 휴지로 닦아내야 하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색은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셀카를 찍었을 때는 사실 굉장히 화사해 보이는 컬러들이기도 해요 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이나 사용감 면에서 불편한 점들이 좀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메이블린 슈퍼스테이 립 잉크 뉴욕시티는 아쉽지만 마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여러분들의 리뷰 요청이 폭발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필리밀리 브러쉬입니다 필리밀리 브러쉬는 올리브영에서 출시한 인조모 브러쉬 브랜드인데요 제가 모든 제품을 다 구매하니까 20만원 중반대가 나오더라고요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격대가 하나에 만원 안팎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편이고요 저는 인기가 있다고 하는 빅펜 브러쉬, 파우더 브러쉬, 파운데이션 브러쉬 위주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먼저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플랫 형태와 브이컷 형태로 나뉩니다 플랫 형태는 퀄리티는 좋지만 파운데이션을 바르다 보면 브러쉬 자국이 잘 남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피부 표현은 굉장히 예뻤지만 브러쉬 초보라면 조금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면 브이컷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정말 신세계! 기존에 두꺼운 형태의 파운데이션 브러쉬 저도 여러번 사용해봤는데요 이 제품은 정말 파운데이션이 자국이 남지 않아요 그리고 밀착력 있게 발리고 무엇보다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쁩니다 기존에 써봤던 뭉툭한 파운데이션 브러쉬 중에서 저는 가장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빅펜 브러쉬를 사용해봤는데요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납작하게 눌린 상태로 블러셔나 하이라이터를 쉽게 바를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브러쉬 영역이 일반 블렌딩 브러쉬보다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아주 작으신 분이라면 좀 사용이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점 네 근데 저는 뭐 딱 좋더라고요 파우더 브러쉬나 다른 블렌딩 브러쉬도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가격 대비 다른 고급 브랜드 브러쉬만큼 가성비가 좋습니다 메이크업 블렌더는 살짝 거친 면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얼 테크닉스의 7-80% 정도 이상의 가격 대비 준수한 퀄리티를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이 제품도 크기가 좀 커서 세밀하게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품 기획보다는 제작 과정이나 포장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키지가 너무 약하고 작게 만들어져 있어서 꺼냈을 때 브러쉬가 갈라져 있는 현상들이 있었고요 테이프의 접착면을 떼어내도 그대로 자국이 남아있는 점 또 세게 사용하지 않아도 브러쉬모가 지속적으로 두세 개씩 떨어져 나간다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브러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용도와 합리적인 가격대로 브러쉬 시장에서 크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이번 필리밀리 브러쉬는 사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은요 바로 마스카라 제품입니다 삐아 래쉬 살롱 마스카라 제이시컬입니다 립 틴트 장인 삐아에서 드디어 마스카라가 출시되었는데요 마스카라는 블랙과 브라운 두 가지 색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얇은 어플리케이터 디자인에 뭐가 삐족삐족 세게 나와있지 않아서 볼륨이 잘 올라갈까 하고 우려스러운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속눈썹에 바르자마자 오잉? 너무 자연스럽고 뭉치지 않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게다가 속눈썹 끝에 대고 살살 문지르면서 올려주면 속눈썹 끝이 연장되는 것이 육안으로 확연히 보입니다 이 제품은 제형이 무겁지 않으면서도 볼륨감을 살리고 연장력까지 우수한 제품입니다 특히 건조와 고정력이 좋아서 손으로 터치했을 때 쉽게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저의 애정템 오브 애정템 에뛰드하우스 컬픽스 마스카라를 다른 한쪽에 바르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컬픽스와 비교했을 때 볼륨감이나 지속력 면에서는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매력을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니스프리 꽁꽁카라 혹은 스키니카라 하고 비교했을 때는 연장력이나 볼륨감 면에서 더 우수한 편이고요 클리니크나 키스미 마스카라보다는 덜 뭉치고 더 자연스러운 매력이 있는 제품입니다 저 앞으로 이 제품에 정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삐아의 신제품 래쉬 살롱 마스카라 제시컬은 적극적으로 사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2019년 황금돼지해 1월달에 살까말까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